잠원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욕이 지배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교관이요 벗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므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는 낫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것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괘씸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이라 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천하지 못하리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포미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닿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asthma 백신은 Falls 99%를 굽게 하느니라 이 날은 textured 선생님 세합으로 등 suscri칠 수 permitted 나라